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9월 21일 경신일이니까요. 원숭이날입니다. 가을산에 외롭게 나타난 하얀 그 원숭이날입니다. 오행산 경신은 청강과 지제에서 모두 그 쇠가 오는 쇠로 둘러싸인 형국입니다. 경신의 기운은 남들에게 그 보여지지 않는 그 태생적인 고독함을 안고 늘 그 마음속에서 그 새로운 곳 새로운 이상을 꿈꾸는 그 현실도피의 기운입니다. 오행산 경신은 계절로는 그 가을의 기운이 그 가득한 동시에 또 음기운과 또 양기운이 그 서로 교체하는 그 계절의 변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이런 그 변화의 그 중심에는 생각이나 또 신분 생활의 그 모든 면들에서 운명적으로 또 한 곳에 그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늘 구름처럼 또 떠도는 그런 형국의 암시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. 청강과 지제에 모두 그 부딪히면 그 예리한 오행 그 금기운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행 금길이 서로 마주하는 이런 상황은 더 한층 그 예민해질 수 있고 더 한층 그 감정에 또 폭파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의미합니다. 이런 그 예리함의 그 쇠기운이 아닌 운세나 그 돈복의 전개를 또 최상으로 우리는 그 이끌어줄 수 있는 이날 그 기운이 또 어느 한쪽에 그 치우치지 않는 서로 그 포용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오행의 기운이 절실한 하루입니다. 요일에서 오행 무료일 그 수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청강과 지제 모두에게 큰 그 힘이 되어줍니다. 이날 그 일지는 더 한층 순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날만큼은 그 집의 서쪽 구역에 그 물그릇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서쪽의 그 오행 금기운이 더욱 힘을 받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또 돈복은 크게 그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이날만큼은 그 이비가 배운 사람 또 말 전하기를 그 좋아하는 사람 또 구설을 그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는 적당히 또 미리 그 인간적인 거리두기를 하시면 좋습니다. 인간관계에서 또 이런 그 불필요한 그 구설이나 또 시비, 다툼거리가 또 제거된 그런 환경에서 이날 그 경신일지는 더욱 큰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 집의 서쪽 구역에 그 물그릇을 배열하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도움복을 또 크게 그 터뜨리시기 바랍니다.